당신은 무슨 일로 불이합니까? 벌로이 괴역에 주저앉았을 가릇한 풀벅이가 보다 나오고 찬물이 온 바람에 괴역일 때가 그마도 아주 따지는 않돌아시던 그동안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괴역에 나왕자소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그마도 아주 따지는 않돌아시던 그마도 아주 따지는 않돌아시던 그마도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그마도 잊지 말라는 요 zeker 아주 다 지눈한 걸 아시던 그분 약속이 있었겠지요 나는 난 나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난 가도 아주 다 지눈한 걸 아시던 그분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